천혜의 자연과 바다가 만나 꿈꾸던 로망이 실현되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생활환경과 미래가치가 함께 있는 그곳 대한민국 명품주거의 기준으로 명성을 이어온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합니다 최고의 바다를 가지고 싶은 당시를 위한 특별한 초대 포항 프루지오 마린시티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포항 프루지오 마린시티는 동해바다와 직선거리 250여 미터에 위치해 있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파노라마 오션뷰를 선사합니다 포항 남부 최고 높이 38층에서 바라보는 압도적 오션뷰와 구룡포 최대 규모 해양 레저 문화가 펼쳐질 이곳에서 당신의 일상은 예술이 될 것입니다 포항 프루지오 마린시티는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로 당신의 원하는 어느 곳이든 더욱 가깝게 이어줍니다 남포항 IC, 포항역, 동해 고속도로, 31번 국도 등 쾌속 광역교통망으로 포항 시내는 물론 대구, 경주, 울산, 부산, 서울까지 어디든 빠른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최근 연장된 31번 국도를 이용하면 블루밸리 산단과 포항 공항을 차량 10분 KTX 포항역과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등 포항 시내를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룡포 해수욕장, 호미곳 해마지광장, 일본인 가옥거리, 구룡포 근대역사관 등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구룡포 초교, 구룡포 중학교, 포항 과학기술고를 비롯해 하나로마트 등 구룡포 내 모든 생활 인프라를 5분 내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10분 거리인 포항 3대 산업단지 블루밸리 산단의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구룡포는 포항 최고의 직주문적 배후도시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총 면적 184만 평의 블루밸리 산단은 총 사업비 7,36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며 총 6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7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포스코케미칼 등 2차전지 관련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블루밸리는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특화단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포항 해상 케이블카, 영일만 대교 중군관, 구룡포 해양관광 휴양지 개발, 하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는 해양 레저 비즈니스를 모두 누리는 포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포항해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여유가 되는 힐링 라이프를 선사합니다 퇴근 후 바라보는 파노라마 오션뷰와 조경 특화단지 설계 자연에서 배우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산책로와 진정한 친환경 주거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입주민들과 기쁨을 공유하는 푸르지오만의 명품 커뮤니티 설계까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그니처 라이프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푸르지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주거 브랜드로 고객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주택 공급 실적 1위 한국 서비스 대상 아파트 부문 종합 대상에 빛나는 포항 세 번째 푸르지오 프리미엄을 이제 구룡포에서 만나보십시오 전세대 조망 가능한 파노라마 오션뷰와 해양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곳 편리한 광역교통과 블루밸리 산단의 미래가치가 만나는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에서 포항에 없던 파노라마 오션라이프를 경험하세요 포항을 넘어 동해를 대표할 랜드마크 푸지오의 탄생 포항 푸지오 마린시티